배달 고객이 음식에 대한 솔직한 리뷰를 작성했다가 가게 업주에게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어플 절대 안 쓸 거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인데요. 배달 어플을 통해 철판 닭갈비 볶음밥을 주문한 글쓴이 A씨는 해당 메뉴에 올라간 치즈 토핑이 녹지 않은 채 왔다고 운을 뗐습니다. 녹였다가 굳은 것도 아닌 모짜렐라 치즈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치즈. 심지어 A씨의 집에는 전자레인지가 없어 결국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A씨는 치즈가 하나도 녹아있지 않다고 별점 1점 리뷰를 남겼는데 황당하게도 고객센터로부터 리뷰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고 안내받았다는데요. 이유는 즉슨 해당 가게 사장이 A씨의 리뷰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한 겁니다. 부당하다는 생각에 A씨가 해당 가게에 따져 물었지만 사장은 왜 바로 전화 안 했냐며 원래 치즈는 가는 길에 다 녹는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사과 한마디 없이 손님을 탓하는 사장 태도에 A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사장은 절대 환불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배달앱 고객센터에 연락해봤지만 가게 동의 없이 환불은 진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저런 솔직한 리뷰들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고 안보이게 한다며 앞으로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 절대 안 할 것 같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걸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하는 게 황당하다. 고객 응대가 잘못됐다. 사장 마음은 이해되지만 명예훼손 신고는 심했다. 밥이 따뜻하니까 치즈를 따로 녹이지도 않고 그 위에 바로 올린 듯 조리 완료해서 줘야지 저게 뭐냐 리뷰 믿으면 안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